안녕하세요 굿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이저 40 울트라 5G 자급제입니다. 제가 두 달 전 해외배송 상품으로 소개해드린 모토로라의 레이저 40 울트라가 드디어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팡에서 판매 중이며 가격은 현시간 기준 23% 할인된 99만 9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비바 마젠타 인피니트 블랙 두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2023년 6월에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현재 가장 큰 외부 디스플레이와 접힌 부분에 틈새가 없는 삼성의 폴더블 지플리보와 같은 물방울 힌지로 슬림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또한 강력한 카메라 성능과 5G 연결성, 165Hz 주사율의 내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먼저 레이저 40 울트라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메모리는 LPDDR5 8GB입니다. 저장공간은 한국정발 제품은 256GB이며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800mAh로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LTPO 기술을 적용한 내부 디스플레이와 가변 주사율 기능으로 배터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USB Type-C를 이용한 30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레이저 40 울트라의 가장 큰 특징인 디스플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폴더블 스마트폰 중 가장 큰 외부 디스플레이를 자랑합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는 3.6인치 크기의 10비트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1056x1066 해상도와 144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이 외부 디스플레이는 폰을 접었을 때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동영상 시청, 앱 실행, 카메라 사용, 게임 즐기기, 잠금화면 및 배경화면 변경, 시계화면 위젯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화면을 펼치거나 접었을 때에도 동영상 재생이 이어집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6.9인치 크기의 FHD LTP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2640x1080 해상도와 413ppi의 고화질로 165Hz의 높은 주사율과 HDR10을 갖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내부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생한 색상과 매끄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며 영상 시청이나 게임 플레이에 적합합니다. 또한 모토로라는 새로운 힌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폰을 간격 없이 접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름의 외관이 크게 감소하고 터치 시에도 주름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 40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커버의 12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13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듀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3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폴더블폰의 장점을 활용하여 메인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면을 펼쳐서 셀피를 촬영할 때 촬영자의 얼굴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셀피 촬영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40 울트라의 스피커는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적용하여 몰입감 있는 3D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폴더블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힌 상태에서도 완벽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게임 플레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 자급제는 클램셀 폴더블 디자인과 실용적인 3.6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로 뛰어난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12MP 메인 카메라와 13MP 초광각 카메라로 다양한 환경에서 선명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폰의 장점을 활용하여 메인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셀피 촬영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갤럭시지 플리보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해외배송 제품과 달리 한국정식 출시 제품이라 모토로라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AS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품은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 본품 전용 투명 케이스 33W 충전기 USB Type-C 케이블 사용설명서입니다. 여기까지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 자급제 국내 정식 발매 소개 영상을 마칩니다. 이 제품은 현재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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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